세 번째 출연자 이수윤씨 모시겠습니다. 평양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친인 가수들이니까 박수 좀 많이 쳐주시고 경제 많이 해주시면 바라겠다. 자 이리 오세요. 평양 아줌마 이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5호 하하 5호 하하 5호 외 killer 내가 왜 쫓아났기 고급을 지게 멀쩡한 노릇을 해내줘 찬재룸의 노릇을 지게 나는 예별을 두 번씩 흘리오고 엎어지면 보다 더 가까운 거야 아하하 포만히 아버지 흘러오는 풍냥 아줌마 감사합니다. 우리 풍냥 아줌마 이수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상 이수윤 임수자 박경혜 전영순 이해정 우리 미녀 부문에서도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시상은 새서울교수단의 박승용 회장님이 우수상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자 상장 최우찬 상장 이해정 이 사람은 제 10일에 한국도로또 대우가해져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10년 9월 25일 한국대중예술진흥협회 가수위원장 정광훈 가수인증서 이해정 이 사람은 제 10일에 한국도로또 배우가해져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가수인증서를 수여함 한국예술진흥협회 가수위원장 정광훈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트로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받으시고 네 자 상장 이수윤 저 바뀌었습니다 이수윤씨 아니 그냥 주세요 자 상장 이수윤씨 내용은 똑같습니다 드리 네 네 트로피 받으시고 꽃다발 받으시고 사회자 드림 좀 불러주세요 다음 번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자 기념촬영 해주세요 기념촬영 네 기념촬영 자 회장님 같이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조금 앞으로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라고 네 네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멘